난 전기 이 전기도 정모 맞지? 이거 되게 잘.. 오.. 잠잠잠 명중.. 이거 되게 짧더라 냉풍을 발생시켜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겨울바람 냉풍을 발전시켜.. 아이 뭐야.. 발생시켜 시원한.. 시원한 냉방을 해줍니다 지금 나한테도 필요해요 나한테 절실 필요한데? 트윈디그의 편지 트윈디그의 편지 흠.. 흠.. 이 기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침대일 것 같고 깔끔하게 정돈해놨다 정돈해놨다는 것은 머리는 제정신이라는 소리죠 그죠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시작을 했다는 소리야 하루를 어? 어? 응? 야 뭐야 쓰다 마라 시원하겠다 시원하겠다 시원한게 아니라 얼어 죽겠지 아마? 트렌딩으로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시원하며 해야지 마법사 음오오오오오 자 다 미끄러져 너도 뭔가 해야되지않겠니? 이거 데미지 별로 안들어가네? 여유 저저젤 보게? 야 누가 마법쏠 준비하네 어어? 겁나게 많이 하네 저저저 안타까운 놈들 사장하구요 왜이렇게 물을 많이 먹지 예 마법사부터 일단 죽이고 시작하는거야 잘못 건들면 다 몰려오는 수가 있겠는데 왜이렇게 물을 많이 먹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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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아 이런 상황이었군 이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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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뭐 어디 있는데 알 수 없는 사실감? 진흥1 진흥 김 근데 이제 진흥... 됐구 이제 진흥 진흥 오르러가지? 진흥15 오케이 오케이 얜 지능자리 이걸 하나 끼고 있었어 이미 거기다 1일 주문이 뭐? 천천히 재생장 빨리 브랜드님 어서오세요 11동 뭔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여기서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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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레벨에는 사실 쓸만한게 많이 없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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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5 6 5 6 5 6 6 5 6 6 6 7 7 5 6 5 6 6 6 6 7 7 7 7 8 9 10 11 11 11 20 7 12 12 13 Safe 땀 계속 위로 올라가죠 최상층에 있다고 하니까 이거 벌써 최상층이야? 어... 아... 아... 어...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들의 의뢰? 집중해 주십시오 참사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열한 번째 밤 solar front and the static charged in the air but we were so what do we go off we were staying in the chamber below my assistance said he saw a robed figure lurking around the tower wore a mask carried knives at his sides a trick of shadows I told 그 다음 아침에 띄웠던 날에 들린거구나 우리 그 시간에 안 먹었고 그 일은 하루에 띄웠던 날 진! 이.. 미친놈의 스파이터 이 일은 2,000년 동안 몸을 쉬어 다짐을 수있어 그의 엉덩이로 머물러 그 아침에 너를 들게 일을 들게 자신의 몸을 들게 일을 하자 자신의 몸을!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 수 없을까? 그건 그렇죠.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디를 가야 할까? 그 문제는. 그들의 삶은 여기가 있던 것들처럼 뼈에 있던 것들처럼 죽는 것들처럼 썩어가는 고기 덩어리에 매달려서? 너도 같은 거잖아, 인마. 말이야! 시간이 없어! 이 마신은... 내가 아직도 못해. 영혼을 조종할 수 있다고. 근데 왜? 왜? 그리고 왜? 그리고 다른 나라가 누구를 죽여있어? 아니. 이 나라에 집중해. 나선 사람 있었다고? 나선 사람 있었다고? 당신은 길거리의 골드가 좀 다르군요 다른 골드가 좀 다르군요 다른 애들도 정신이 있었다는 소린데? 도와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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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픔이 정신을 지배하게 되는 거구나 도와줘요! 아름다운 도와줘요! 그럼... ...이게 잘 안된다. 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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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준비하여 드라스도 드라스를 싫어하나? 에데어가? 생명의 유치 수단이라 자 그럼 이 장치가 최상이면 이게 다른데도 있었잖아 이런 장치가 그럼 이런 장치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도 이 아래에 아까 같은 그런 장치가 숨겨져 있다는 소린가? 자 일단 이쪽 인 거 같은데요 아이고 아이고 자 자 자 뿌리고 얘네들 이제 그 그걸 공격할 필요가 없어 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쪽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아카타이집 여깄네요 일단 하루밤 자고요 모든 캐릭터를 한번씩 써보자는 주위이기 때문에 하나는 영매사고 하나는 드로이드요 영매사는 여자고 드로이드는 남자입니다 자 바위만큼이나 단단하데 저 저거 들고 머리통 때리면은 머리통이 뽀개지나 너덜거리는 피끼가 없는 피부가 보였다 시기요법으로 이 몸에를 유지할 보람이 있다고 어 약간 장난스레 말하는 것 같은데요 말 자기가 말랐다는 걸 아 아 아 아 아 근데 얘는 어떻게 해 이 탱커는 한 명이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아 원래 예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사실 월 팔라딘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안 써본 캐릭터 써보자 라는 생각으로 모든 퀘스트 완료 걔네들 독려 퀘스트까지 그렇게 해서 바꿔가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응 흠흑 모르겠어요 저도 엔딩은 안 봐봐서 어? 사교적으로, 저는 귀족이니까 테이르누네스 테이르누네스 영혼을 담기 위해 장치를 만들었더라 다른 사람을 보았다 매체들이 지어내고, 영혼을 담기 위해 영혼을 담기 위해 장치를 만들었더라 또 다른 미스테리 의학에서는 할아버지색으로 가려라 선거지역에 원하는 데 사실은 그 중에서 질문을 무슨 생각일까 교육이 자리에 맞춰지 그들은 연구를 잘 linguistic 그들이 다행을 시작하거나 그들에게 사소식을 해석하며 그들이 다 흐ры Angie 그들이 이거를 불구하고 아... 도대체는 없죠. 도대체는 다른 기능들처럼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엔구이틴이의 영혼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엔구이틴이의 영혼을 지켜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는 이런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는 고대인들이 더 많이 발전했던 거야 지금 갈수록 태화가 된 건가? 아니, 무슨 일로 인해서 문명이 단절될 거냐? 제 의미는 알 수 있어. 알드헬드처럼 인스트럭을 읽는 사람들은 인스트럭을 읽으며, 그리고 또한, 제 의미는 완전히 잊지 않는다. 이 탱커의 관계를 돌아가자. 이 탱커의 소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 풀어줄거죠? 그렇게 말하자. 그리고 그냥, 그들은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은 다른 곳곳에 다른 곳곳에서 똑같이 의미적이고 의미적이고 자부심이 타올랐다. 자부심을 꺼버린다고? 자부심을 꺼버린다고? 자부심을 꺼버린다고? 죽었다고? 이제 죽었나? 자부심을 꺼버린다고? 테이르 노은에스에 제어 명력? 말로써 말로써 어떻게든 이걸 지금 안 써보려고 하는건데 그러기가 참 어렵다 지식은 공유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씨는 조금 더 큰정도다 꺼져가는 쟤가 삶에 매달린다 말로써 야 이거 뭐 이게 영혼이라서 이게 가능한건가 이거 죽었다고 했는데 여기 이 말이 끝나고 보면 여기 완전 폐허되어 있는거 아냐 네 이건 다... 어... 다 말했던 거죠? 얘 죽은 애가 아닌데? 왜 죽었다고 말이 돼있던거지? 해석이 잘못된건가? 잠깐만... 뭐라고? 감자들... 어떻게든 먹고서 살려고 여러가지를 했나보네요 그럼 알수있다고? 저장하구요... 헐 헐 헐 얘 개네 아까 뭐였지? 이름이? 그 굴 라즈굴이었나? 다르굴 다르굴 다르굴이었네 다르굴 한번 더 해볼까? 어? 두번째는 그냥 진짜 죽네? 다르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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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오갈것이 없다고? 빨리 가서 이거 해결한 다음에 성으로 잠깐 돌아가야겠다 여기 꼭대기로 가서 직접 내가 끄도록 하죠 잠깐만 니한테 말을 한번 걸어보자 재물을 어떻게 주지? 돼지 주면 되나 돼지? 돼지 주면 되나? 돼지 주면 되나? 아니 사람이 갇혀있었다니 어차피 okay 아하, 여기 있구나. 아하, 여기 있구나. nothing is close to the perceptive moment. I can use that. slow and silent.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던 거구나. 하급 지우라고 해, 뭐. 음? 아하, 기만적으로 가야되네요. 예스. 여기, 여기 뭐, 뭐 들어가 있었더라? 아칸타 그냥, 아, 맞다. 저 상태가 된 자체가, 그거지. 보통 인간보다는 굉장히 센, 그거죠. 근데 저 죄수들은 왜, 다루골이 된 게 아니, 안 됐을까? 다루골이 된 건, 저 영혼의 탑, 근처에 있는 애들만, 그 다루골이 된 건가? 그래서 그 나머지 애들은, 식량이 된 거고. 이 Sta***가 brainæ'ing의 피자국이 있군요. 이ий gefragt 하나의 배rsadjodjodjodjodjodjodjodja. 맞ינ奏 흠.. 그럼Ç scarlissa. connected to studentité. 배rsadj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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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unkom I'm 흠 야.. 세명을 다 먹은 거야? 사랑을 다 먹게 사랑을 다 먹게 사랑을 다 먹게